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배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턱이면서 턱이 긴 얼굴 즉 긴 무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 턱은 얼굴에서 어느 부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턱이 크다고 하는 얼굴은 어떤 얼굴형인가 턱은 해부학적으로 코 구멍이나 아니면 입이나 아니면 아래턱 사각턱 앞턱 이 부분을 턱이라 그러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턱은 영어로 jaw 라고 하는데요 jaw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상악골을 그래서 upper jaw 라고 하고 하악골을 low jaw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에서는 턱수술을 jaw 써져리라고 하고 이 상악골과 하악골을 상악골과 하악골을 동시에 수술하는 양악 양악 수술을 투조 써져리라고 합니다 40대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다 아실 텐데요 이 무시무시한 상어의 이름이 바로 조스입니다 그러니까 jaw 그러니까 턱의 복수형이죠 조스 또 기억이 나는 조스로는 007 영화의 나를 사랑한 스파이라는 007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게 한 70년대 정도에 아마 나왔던 영화였을 겁니다 그때 저도 중학생 때 의정부에 가서 서울시내 영화관은 비싸고 의정부는 싸가지고 그때 학생 때 12번인가 13번 버스 타고 의정부까지 가서 거기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나왔던 악당의 이름이 바로 조스입니다 조스 이 사람이 조스인데 그 한글 이름으로는 턱들 턱의 복수형 턱들이 되겠습니다 보통 턱이 크다고 한다면 주걱 턱을 생각하시는데요 주걱 턱 연예인으로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의 턱과 이 오른쪽 여성의 턱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턱 끝 이근이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으로 보아서 무턱인데요 주걱 턱이라고 하는 안젤리나 졸리 보다 도리어 턱이 더 큰 느낌입니다 이는 이분의 턱이 빨간 부분으로 느껴지기 보다는 파란 사각형 부분을 턱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쁜 느낌인 것이 인중 길이 대 턱 길이 비율이 1대 2 정도로 인중이 짧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얼굴이라서 좀 예쁜 비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턱이 큰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턱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를 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서 보면 코 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를 턱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얼굴에서 무턱인데도 불구하고 콧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길이를 측정하게 됨으로써 턱이 큰 얼굴 턱이 긴 얼굴로 느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분들의 경우 분명히 콧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가 긴 얼굴인데요 오른쪽은 좀 더 턱이 큰 얼굴로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코 옆 거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왼쪽은 귀족이 윤기되어 있으며 오른쪽은 아래 턱에 비해서 귀족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귀족이 이렇게 이빠이 윤기되게 되면 이 파란 사각형이 크더라도 턱이 작아 보이는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 옆 거짐을 귀족 수술로 윤기시키게 되면 동양인 얼굴에서도 보다 세련된 라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턱이 긴 얼굴 턱이 큰 얼굴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턱이라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턱을 뼈에 기르는 일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턱을 어떻게 하면 안 커 보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